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 한상대회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 사전 등록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한상 내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대회는 기업 전시회와 1대1 비즈니스 미팅 등 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과 청년 채용 인턴십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. 김성곤 제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0차 한상대회 참가자들은 내년 미국 대회까지 연계된 비즈니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전 세계 한상과 국내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